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사회, 정치적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견해차가 20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론 여론조사의 결과인데요, 분석 결과 기후련화나 환경, 낙태, 이민, 총기 규제법 등과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치 이념적 논쟁이 이슈가 다시금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살펴본 그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네, 먼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느냐라는 여론조사 응답에 2003년 민주당 지지자의 70%, 공화당의 지지자가 41%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구온난화에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7%로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오히려 35%로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 공화당계 지지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폭염이나 바다가 끓고 빙하가 높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지구온난화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꽉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는 질문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88%가 동의한 반면 공화당 내 지지자들은 불과 37%만의 동의해 2003년과 2013년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유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공화당계 정치인들 때문으로 이들만의 말만 믿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들이 20년 전보다 더 극심하게 갈라진 천안 두 번째를 보면 바로 임신 중단 낙태이로 20년 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 중단이 합법적이게 된다는 2003년 민주당 지지자의 32%, 공화당 지지자의 15%가 찬성했지만 20년이 지나 올해를 보면 찬성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는 59%로 높아진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2%로 더 낮아졌습니다. 자,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자들의 극심화에 갈라진 현안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바로 이민과 총기 문제인데요.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해도 이민은 줄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2003년 공화당 지지자의 53%, 민주당 지지자의 42%가 찬성했지만 올해 들어 조사에선 찬성 비율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58%로 늘어났고 민주당 지지자는 18%로 극감했습니다. 양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조차는 2003년 11%포인트에서 올해 40%포인트로 커진 것입니다. 총기 규제 보겠습니다.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찬성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20년 전 2003년 70%에서 올해 84%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20년 전인 2003년 41%에서 올해 3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층 찬성 여론조차 격차가 2003년 29%포인트에서 올해 5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갤럽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차가 매우 커졌다면서 이년 미국인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체성에 따라 두 굽으로 나뉠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두 굽으로 다시금 말해 미국 사회가 크게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99년 역사의 미국 트럭 운송업체 옐로우가 늘어난 빚과 노사 갈등에 늪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미국 전체 물류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트럭 운송업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무너진 것인데요. 경영진들은 파산의 원인을 구조조정을 거부한 노주 탓으로 돌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회사에 구제금융 7억 3천만 달라를 지원해 준 바이든 정부 또한 빚을 못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텐에스주의 본사를 둔 트럭 운송업체 옐로우 텔레우즈 파산법 원하에 어제 챕터 11 파산법으로 신청했습니다. 트럭킹 회사 옐로우는 미국 전역에 화물트럭만 약 12천여 대와 화물터밀라 수십여 곳을 소류한 대형 물류회사입니다. 전체 트럭 물류 시장에서 5위 규모이며 소형 트럭 물류로 한장한다면 3위에 해당합니다. 월마트나 홈디포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중소사업체를 상대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트럭킹 컴퍼니 옐로우가 파산 절차에 도입한 것은 내년까지 돌아오는 13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갚아야 되는 빚이 7억 달러 기타 10만여 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되는 돈만 5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는 파산의 그 주 원인을 노조 탓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최대 노조로 꼽히는 물류 3별로조 팀스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트럭킹 컴퍼니 옐로우 소속의 노동자 3만여 명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바로 이 팀스터 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자 양측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올해 들어 회사가 원옐로라는 이름의 구조조정 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중복된 인력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노조는 오히려 임금 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노조의 반대로 1억 3천7백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소속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파업까지 예고했고 이처럼 노조와 회사 측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고객들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언제 파업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운송물류 전문 자문회사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4만 2천 건의 배송이 처리됐지만 최근 하루 배송 번수는 만 건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뉴욕타임스는 분석가들을 통해 트럭킹 컴퍼니 옐로우의 비용 상승이 노조에 가입한 인력의 임금 요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물류업계에서 이 트럭키사들의 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노동통계구 자료를 이용해 트럭키사들의 올해 연봉만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5% 올라 연봉 6만 7천 달러가 평도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조 측은 하지만 옐로우의 파산이 경영진의 부실 경영 탓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인수업방 합병 역시 경영진의 실책도 꼽았는데요. 옐로우는 지난 2003년 소형 트럭 화물회사 로드웨이를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2005년엔 또 다른 경쟁업체인 USF를 13억 7천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의 운영이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결국 옐로우 트럭킹 컴퍼니 회사 옐로우의 파산이 불러온 더 큰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빌려준 돈 7억 3천만 달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은 일부 의원과 분석가들은 이제 납세자들이 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나서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월가의 인공지능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이가 올해 들어 200%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인 에드워드 스탠리는 닷컨 버블, 또 비트코인 버블 등 지난 100여 년 동안 약 70여 개의 버블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자산 가치가 154% 폭등했었다며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최근 엔비디아가 200% 폭등한 것은 버블이 막바지에 와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가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해 인공지능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AI 관련 벤치마크 지수로 꼽히는 MSCI, USA, IME, 로보틱스 & 셀렉트넷, USD 지수는 같은 기간 46%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자, 이는 버블을 정의하는 역사적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다시 말해 엔비디아는 버블이 분명하지만 다른 인공지능 AI 관련 주는 상승 여력이 아직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 모건스테리직은 거품 여부를 판단한 것은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가 보다 더 적합하다며 엔비디아는 버블이 분명하지만 다른 주식은 아직 버블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또 다른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 지난달 인공지능 AI 열풍이 과도하긴 하지만 아직은 상으나 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 AI 열풍을 주도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식 폭증이 그 정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주장에 점점 더 전문가들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좀 더 전해드립니다. 미국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비. 자, 집에서 거주하는 주거비가 내년에는 하락세로 반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내년 하반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다수대 주택 건물들이 또 위험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주거비 상승률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전년 대비 8% 이상 치솟은 미국 내 주거비의 상승률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평평해지기 시작해 내년 5월쯤 하락으로 반전을 하게 되며 내년 연말까지 그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최대 마이너스 9% 하락도 가능하며 가장 많이 오르더라도 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22년 초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이 주택시장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둔화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미국 내 부동산 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월스저널은 효자 상품이었던 미국 내 다가구 건물인 아파트 건물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다가구 주택 건물 소유주가 괴멸될 위기에 서했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부동산 투자자들은 꾸준히 상승되던 임들과 장밋빛 수익의 전망에 끌려 대출을 받아가면서 수년 또한 다가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자, 하지만 높아진 금리 탓에 너무 많은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몰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 몰기지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2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는 사무실 관련 부채 거의 2배의 규모입니다. 또한 앞으로 2023년에서 2027년 사이 만기가 도래한 다가구 건물 몰기지 규모만 해도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9,807억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LA 지역이나 휴스턴, 샌프란시스코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이미 수천여 채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뒤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백인들의 인구가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미국 인구조사국 예측자료를 인용해 오는 2045년이 된다면 비히스패닉 백인들은 미국 내 인구의 49.73%로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내 백인들의 비율은 2050년에는 47.81%까지 떨어지고 미선년 인구만 따지면 40%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구조사국은 예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20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생을 일컫는 지세대들이 백인 다수 인종 집단의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되고 있고 그 이후인 알파 세대부터는 소수가 다수인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이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일수록 인종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비히스패닉 백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은 77.1% 백인들입니다. 또 65세에서 74세는 73.1% 55세에서 64세는 66.9% 45세에서 54세는 58.7% 바로 2020년 인구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 비율은 이제 35세에서 44세 사이 54.5% 25세에서 34세 사이 52.7%로 점점 내려가며 18세에서 24세 미만은 50.5% 백인으로 절반을 살짝 넘게 됩니다. 또한 5세에서 17세를 보면 47.4% 0세에서 4세는 이미 47%로 미성년자 인구에서는 이미 백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이 바로 2020년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종 다양성을 단순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순수한 백인들 즉 단일인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네, 이야기되는 인구 통계 자체가 민족이나 인종 측면에서 한 가지로만 정의된다면 20세기 사후 방식에 갇혀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 다인종 국가인 미국을 보다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 역시 발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